풍만이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봄날의 하루가 1년 농사를 결정한다 한 해의 농사를 시작되는 그때인 바로 봄날이 남은 계절의 그 맘 먹을 정도로 바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 바로 그 중요한 봄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통합과 공부 더 나아가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면 우리 풍만이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사소한 선택이 갈라놓은 극단적인 두 가지 인생의 길 자 지금부터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중학교 과학이나 고등학교 과학이나 별반 다르겠어 그냥 내가 하도대로 벼락치기 하면서 그냥 물화생지 달달달 왜 오르면 되는 거지 통합과학 물화생지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한번 통합과학 대박을 해볼까? 그래 결심했어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폭희입니다 자 전국의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풍만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풍만이들은 정말 욕심이 많은 풍만이들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그리고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바로 평생의 그 일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선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풍만이들이 내신을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 과학과목을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장폭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불구하고 우리 풍만이들이 이렇게 먼저 미리 영상을 찾아서 클릭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벌써 반은 성공을 한 것이죠 고등학교 1학년 내신부터가 우리는 대학교 입식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출발선에 있고 그 출발선에서 지금 열심히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의 시작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지 그 과학,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내신을 준비함에 따라서 대학교 입시의 첫 시작을 화려하게 해보자 그렇다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장폭희가 짧고 굵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폭희는요 우선은 강의 경력 한 20년 차 그리고 통합과학의 굉장히 대표 내가 이 말하는 게 진짜 어색하지만 통합과학의 그래 통합과학을 너무나 너무나 대표 잘하고 있어요 재수없지 하지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과목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아 장폭희 선생이 통합과학을 잘 강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 풍만이 좀 느낄 것입니다 자 우선은 통합과학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말 그대로대로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그 선택은요 정말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과학 뭐가 다르겠느냐 그냥 중학교 때처럼 시험 전날 그냥 벼락치기 하면 점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후 절대 안 돼요 왜? 중학교 때 과학은 단원별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은 어떻게 배우느냐 봐라 이 하나의 단원 안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얘들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고 하면 얘들아 감을 못 잡아요 그럼 장풍이가 1단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게 자 1단원은요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얘들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 대한 스멜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물질은 우주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래서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우주론부터 물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주론, 비투두, 아투두, 뱅뱅, 그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기본 입자 그리고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 원소들은 도대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느냐 화학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결합된 화학물들은 도대체 지각과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무엇이냐 생명과학의 입장에서 하나의 단원이 총 이렇게 4가지의 과목이 서로 연계되다 보니까 어때? 느낌이 어려워요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물리학이야! 엄청 싫어하지 저는요 화학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저는요 암기가 싫어해! 지구과학, 생명과학 근데 이 4개의 과목들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단원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과학이 통학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학과학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근데 우리가 통학과학, 중학교과학, 고등학교과학 장풍이랑 같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한 통마리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 과학에서 장풍이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중학교과학을 잘해야지 고등학교과학을 잘한다 왜? 중학교과학과 고등학교과학은 다르지 않아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장풍이의 연구소에 있는 우리 연구 조교 선생님들께서 중학교과학을 얘들아 소단원별로 다 나누고 그리고 통학과학의 단원을 소단원별로 나눴을 때 일치하는 단원들을 쫙 연결해 보았을 때 중학교과학과 통학과학 얘들아 연계성이 70%라는 거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 과학을 그대로 통학과학에서 또다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풍마이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아유 나는 중학교 때 못했는데 어떡하지? 아니 중학교 때 나는 바보였잖아 중학교 때 과학을 공부 안 했다고 하는 풍마이들은 지금부터 하면 되고 중학교 때 과학을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통학과학이 정말 쉬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풍마이는 거의 한 1%도 안 되지 하지만 우리가 이 특징을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통학과학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자 보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의 단원이 있는데 여기에 색깔이 뿅 밝게 표현되어 있는 단원이 통학과학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 자 봐봐 중학교 3학년이 되게 많죠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과목들이 통학과학과 연계성이 높아요 특히 봐봐 2학기 단원도 얘들아 굉장히 많다고 다시 말하면 통학과학의 예습은요 중학교 3학년을 달달달달 잘 정리해 놓으면 통학과학의 예습이 된다는 거야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 시점 우리 풍반이들이 약간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놓친다면 통학과학도 놓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내신을 완벽하게 잘 마무리까지 끝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그것이 곧 바로 통학과학의 예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생지가에 대한 하나의 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원 안에 무라생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바로 통학과학이고 자 통학과학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은 물질과 규칙성입니다 제일 먼저 빛의 반사와 굴절의 원리라고 해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화학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건 화학이죠 아까 말했듯이 원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그리고 우주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원소를 설명하고 그 원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얘들아 물리학을 설명하며 그리고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런 화합물은 도대체 생명체를 어떠한 물질들이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나의 단원 안에 무라생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다 잘해야 한다는 것 다 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바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학과학은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봐봐 중학교 과학이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우리 풍마이들이 물리학원 심층과학으로 심화과학으로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 통합과학은 또 이런 특징이 있다 과학탐구과목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파트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리할 원파트와도 통학과학은 내용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통학과학을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과 기초를 완벽하게 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학과학은 이렇게 각각의 원파트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과학을 잘 다져놓으면 각각의 원파트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는 것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됩니까? 자 본래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통학과학이야 통학과학의 단원인데 이 통학과학의 단원은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어 원소의 생성, 금속과 비금속, 어머 생각만 해드더라 이거 봐봐 용어만 봐도 어떻게 되니 소름이 쫙 끼치지 그래 그 소름이 나중에는 기쁨의 희열이 될 거야 자 지갑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신소재의 활용, 전자기적 성질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봅시다 물리학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물리학, 생명과학 이렇게 원파트와도 내용이 똑같아요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 즉 이 원파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통학과학을 잘해 놓으면 기초가 탄탄해진다 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대단어만 봤을 때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리됩니까? 자 그렇다면 통학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학습해야지만이 고등학교 1학년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까? 어 그렇다 봐봐 장풍이가 아까 말했듯이 소단원별로 애들아 딱 정리를 했을 때 70% 연계성이 있었습니다 제발 이것만큼은 우리 풍만이들이 꼭 미리 예습을 한다 아니 이거 복습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만 복습을 잘 해놓으면 통학과학의 70%는 끝난다는 얘기죠 왜?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과학이 70%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학교 단원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2단원 중학교 2학년의 2단원 중학교 3학년의 3단원, 4단원 이러한 내용들이 애들아 통학과학의 물리학과 내용이 똑같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야 화학과트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애들아 얼마나 외우기 싫었니 수혜리베봉단지사물에 남아 알기외나염 아르크가 양이요는 전자를 주고 음이요는 전자를 얻고 이거 배운 거 기억나? 안 나지 그치? 하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전부 다 이거 됩니까?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원만이라도 애들아 한 번만이라도 보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통학과학의 70%는 예습이 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생명과학, 지구과학 보면 애들아 생물의 다양성, 직권의 변화, 숙권과 해수의 순환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별과 우주까지 이건 2학기 파트입니다 별과 우주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만 한다면 너희들은 전체가 예습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캡처 떠 캡처 뜨세요 캡처 떠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원만 한 번만이라도 복습을 하자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통학과학은 예습이 됩니다 자 우리 굿마이들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 1학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유비무안이라 하여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면 정말 실전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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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왜? 자 여러분들의 시작을 장풍이와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굿마이들 통학과학만큼은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꼭 고등학교 1학년을 제대로 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전국의 수많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의 굿마이들 그래 결심합시다 지금부터 통학과학의 시작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장풍이의 강의를 한번 보고 우리 굿마이들이 같이 응원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을 화려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는 우리 굿마이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굿마이들 통학과학만큼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감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굿마이들도 최선을 다합시다 힘냅시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시작하자